너무 가까이 가면 뭉개질 수 있으니까 혹시나 내가 지금 제대로 칠하고 있나 바닥에 한번 뿌려보시고 너무 안 나온다 싶으면 뒤에 조절라서 좀 풀어보면 돼요 살짝 풀어서 한 바퀴만 돌려가지고 바닥에만 뿌려보시고 나오는지 보고 안 나온다 싶으면 누르고 당겨야 나올까요 안 나온다 싶으면 좀 더 풀어봐 당겨보세요 그럴 땐 바꿔서 못 뿌리시면 되겠네 청완채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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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얘를 돌려서 칠해줘요 이렇게 돌리셔서 이쪽에서 보면 지금 하나도 안 칠해져 있으니까 여기서 다시 칠해줍니다 감사합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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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